애지중지 모아왔었다고. 모두 함께 풀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문사들이 포즐을 날마다 이렇게 게재를 했었죠. 지방지나 일간지에서는 없고 스포츠 선문지만 이 포즐을 게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낱말 포즐에 대한 남다른 애착으로 무려 30년간 한눈 한 번 한 적 없이 수집해왔다는 할아버지. 포즐이라고 생긴 것은 땅에 있건 어디에 있건 남에 있건 전부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스크랩이 주묵인 할아버지답게 꺼냈다 하면 역시나 낱말 포즐이 가득.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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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도 끝이 없으니 맘평생 함께한 역사가 손만 살짝 뻗으면 다 보일죠. 저렇게 수북하게 쌓여있어요. 대단합니다. 어르세 책장을 한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아따 거시기 참 겁나게 많아버르. 지난 30년간 할아버지의 마음을 꽉 채워버린 애인이자 두머만자 낱말 포즐. 거실 바닥을 빼곡하게 덮을 정도로 마음한 양인데 아따 아시게 달걀 몇 개다자. 지금까지 모으신 낱말 포즐이 몇 개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봐도. 대충 대충.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덧셈이 가장 쉬웠다는 진격에 담당 기회가 나섰습니다. 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매일 나오잖아요. 한 셀 수가 보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믿을 거라고는 이 두 손뿐이죠. 저걸 또 언제 세우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미세리 장이처럼 한 장 한 장 한 장. 우리 한 시간 동안 셈을 한 그 결과.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4만 개는 넘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많네. 이 정도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열정의 증거물을 눈앞에서 지켜본 아내의 반응은. 제가 안 버렸으면 더 많을 걸요. 제가 안 버렸으면 더 많을 걸요. 이 정도는 많은 양도 아니라는 말씀. 신문이며 뭐 하여튼 모아놓은 거 그런 거. 트럭으로 4개는 버렸어요. 트럭으로 4개요. 10년에 한 번씩은 버렸을 거예요. 10년에 지금 40년 살았거든요. 버려도 남는 게 이 정도니. 낱말 퍼즐 때문에 다툼깨나 하셨을 듯. 일주일 동안 말씀도 안 하시고. 저를 쳐다도 안 보고. 침묵이 일주일 갔어요. 낱말 퍼즐 만큼은 한 치의 양도 없다는 할아버지. 이젠 그 마음이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다 보니. 퍼즐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급기야 이제는 직접 만들기까지. 저도 공부가 많이 될 텐데. 가로 세로에 딱 들어 맞는 단어를 고르는. 까죠. 공부 돼요. 금지 오겹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넣다 보니까 엽자가 또. 엽몸몸몬 이 넉자가. 그렇지 또 연결이 또 다른 단어가 돼야 되는. 이게 문제 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엽기 토끼 어때요 엽기 토끼. 엽기 토끼. 그래서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단어를 채우면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 앞에. 또다시 신중해진 할아버지. 퍼즐은 반드시 대칭이 돼야 돼요. 한 칸을 메꿔서 해요. 그러면 거기에 반대되는 부위에도 이렇게. 이런 모습이 똑같이 나와야 되고. 상하 좌우 대칭을 맞추는 것이 T포인트. 마치 작품을 만들듯 디자인도 꼼꼼하게. 좌우 대칭이 맞지 않으면 낱말 퍼질이 아니여. 어 맞네. 단어를 통 연결해서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건 단어를 이어가는 끝말잇기 그런 형식이지. 사전 작업으로 기초를 다진 후. 컴퓨터로 자료를 옮기고. 사전까지 동원해서 단어 분위를 적어야만 완성되는 낱말 퍼즐. 사전을 찾아보시잖아요. 그래야 문제를 내잖아요. 어려워요. 그 3박자를 고루 맞춰가는 재미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르다는데. 잠자는 시간 4시간 정도 빼고. 2시간 빼고. 24시간에서 6시간 빼고는 거의. 하루 해가 저무는지도 모르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열혈 모두.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왔으니까 이제 퍼즐 그만하시고 저희랑 놀아요. 맨날 컴퓨터만 하시지 말고요. 애교로 중무장한 손녀딸들의 필살기. 조롱이 공연까지. 웬만하면 할아버지들이 먼저 놀자고 하는데. 낱말 퍼즐이냐 손녀딸들이냐. 손녀딸들이냐 낱말 퍼즐이냐. 나중에 할아버지.